아, 피곤해 죽겠네. 스케줄이 너무 많잖아. 과로사할 지경이라고.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굴 건 없잖아. 밥 먹을 시간도 없어. 나 안 해. 난 닭발 먹을 거야. 닭발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. 응. 제일 매운맛으로. 어,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도 있는 거야? 위험하잖아. 다들 어린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겠어? 하, 정말 어쩔 수가 없네. 나 선글라스 줘. 팬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다크서클 보여주기 싫어. 걱정할 거야. 나 선글라스